대결 3인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 남의 밥줄 뺏으려고 왜 목소리가 나오고 싶어? 하룻강 이런 바보같은 놈 이번엔 권법승보다 하늘을 가리고 땅을 가린다는 천하심검을 보여주지 하룻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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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나도 보여주지! 아아아악! 또 가라까! 이런 바보 같은 놈 뭘 좀 제대로 된 걸 보여줘라 좋다 그럼 나의 비장의 불살기 무척 금광권을 보여주지 형원vs 감사합니다.